막상 올 때 되니까 초조하네. 아이고. 잘 지냈어? 잘 있었어? 나 그냥 뭐 일하면서 그렇게 지냈지. 무슨 얘기부터 하지? 왜? 얼마 만이지? 잘 지냈어? 이렇게 앉으니까 되게 어색하다. 진짜 오랜만이다. 2년 만이네. 나는 그럼 지금 몇 살인지 알아? 나 벌써 39이야. 근데 그거 하나 물어보자. 너는 내 첫 인생이 어땠니? 진짜 한시도 이 사람 생각 없이는 살 수가 없을 정도 너무 사랑해. 나 형밖에 없어. 되게 평생 보고 싶은. 나 만나면 되게 궁금한 거 있었어. 물어보고 싶은 거.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. 형이 하지 않았었어? 우리 그렇게 거리감이 있었나? 내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하자고 했을 때 너한테. 그때 어땠어? 난 너무 좋았지. 일단 네가 나를 생각했다는 것. 그리고 또 너랑 나랑 여행을 가면 또 얼마나 재밌을까.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. 다른 사람 말고 왜 나한테 같이 하자고 했어. 기대했구나. 당연히 누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마음을 더 나눠주고. 근데 어떻게 수락을 한 거야, 이거를? 너가 좋아서. 너가 보고 싶어서.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 뭐라도 해보고 싶다. 이 사람한테는 내가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. 사실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신경 많이 쓴 것 같아. 항상 믿는 거지. 환승을 했고. 뭐 X라 봐야지. 이젠 그러지 말자. 그렇지. 여유롭게. 과거네. 이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알아? 가짜 돈이 아닌 실제 돈을 가지고 주사위를 굴려서 하는 어른들의 게임이야. 그냥 빡 떠오르는 거. 우정과 돈 중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. 하나 둘 셋. 우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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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 모양을 보고 보더라. 나 왜 부르는 거야? 간보는 자리는 아니지.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았어요.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야?